은픽이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자 왼쪽 어ı 빠acağız아왔어요 신하이 , şeh koll philosopher 갚아 SMITH 엄태현의 펀치골 dah 까 Aub has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신하일 선수의 오른발이 강력한 슈팅이죠. 이 상황인데 왜 경골을 두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항의를 하는 부분이고요. 네. 오 이거는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. 이명승! 전원주의 슈팅! 들어갔습니다! 볼 살아있어요 볼 살아있어요! 왼발 슈팅! 오 지금은! 계속 이어나가는데요. 오 볼 살아있어요! 반대편에서 강주광! 강주광의 득점! 공적골만 누르는 은평의 패스입니다. 자 전원주 내줬습니다. 다시 전원주! 지금 아쉽죠? 빨리 슈팅 가해줘! 다시 한 번! 들어갔습니다! 역전골만 누르는 은평의 패스! 정말 자신의 앞에만 들어줬다면 기회가 왔을 텐데 그렇죠 지금 뭔가요? 다시 한 번 왼발 슈팅! 들어갔어요! 들어갑니다! 5초 남았고요. 이게 뭔가요? 이게 뭔가요? 좋아요! 1초 넘겨져 있습니다. 1초 넘겨져 있습니다. 이게 마지막까지 슈팅이 가져가지지 않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